한글자막 by 한효정 강렬하게 사도잡은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그 속엔 너 이제부터 찾았던 이젠 모든 걸 다 의심했던 순간 대영상도 달아온 널 보면 그동안 나 얼마나 초라한지 우린 어쩌면 우린 저 만나고 그날의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 나온 거야 날 위해 의지하는 것만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풍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나에게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내 목에 내가 아직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극복 속에 살 수 있다면 나 네 맘에 죽는 게 내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알려도 어차피 그날의 너를 만나지 못했나요 다시 사는 내 인생 널 없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웃길 수 있다면 죽는데도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아직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극복 속에 살 수 있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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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극복은 어디 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